오늘은 내가 제일 즐겨쓰는 향수 내가 쓰고 싶은 향수가 있고 남이 뿌렸을 때 굉장히 좋은 향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지나갈 때 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향이 내가 과연 내 몸에 뿌렸을 때 불편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내가 거의 한 25년? 25년 이상 썼구나 로즈 이케바나 에르메스에 많은 향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이제 로즈 이케바나라는 향수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몇 년 전부터 이제 루이비통에서 나온 꽁트레모아를 사용하는데 저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로즈 이케바나를 내가 뿌렸을 때 그 날이 제일 행복하기 때문에 어릴 때는 이 향수 저 향수를 엄청 뿌렸었는데 그게 다 부질없는 거더라고요 그냥 뭐 내가 딱 좋아하는 그 향수가 정해졌을 때 그게 제일 편안하고 아침에 뿌리고 나갔을 때 만약에 잘못된 향수를 뿌리게 되면 막 들어가가지고 샤워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향수에 너무 민감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로즈 이케바나 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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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